총선 승리 바람직한 정당은 민주 41.9%, 국힘 32.9%, 박승철 기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꼽은 국민이 국민이힘 보다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적절했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여론조사 꽃은 지난 6에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승리가 바람직한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꼽은 응답자가 41.9%였으며 국민이힘을 꼽은 응답자는 32.9%였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강원, 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했고 대구, 경북은 국민이힘이 우세했으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양당이 호각세를 이뤘다. 18에서 29세는 양당이 팽팽했고 5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60대 이상은 국민이힘 우세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풀마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와도 유사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천오명을 대상으로 지난 5에서 6일 자동응답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은 결과 민주당 46.5%, 국민이힘 35.4%를 각각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풀마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49.9%,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42.6%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18에서 29세와 60대 이상에서 부적절 의견이 높았고 30에서 50대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크게 앞섰다. 중도층에서는 적절이 57.1%로 부적절 37.1%로 20%포인트 차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43.1%를 기록해 지난 조사와 동일한 34.4%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힘과 8.7%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과 경인권에서 하락했으며 서울, 충청권, 강원, 제주에서는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대구, 경북에서 하락했으나 경인권과 강원, 제주에서는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0.7%포인트 오른 35.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0.2%포인트 오른 62.5%를 기록했다. 긍정 우세 지역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되고 경북이 유일했다. 50대 이하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추석 연휴 기간 접한 지인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는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27.1%,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19.9%로 뒤를 이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전보다 평가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4%로 공감한다는 응답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경인권과 호남권은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공감이 51.4%로 비공감 의견보다 5.7%포인트 앞섰다.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가 되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의도에 대해서는 언론장악이라는 의견이 43.6%로 여론조작 방지라는 의견보다 앞섰다. 수도권과 호남권, 부산, 경남, 강원, 제주에서는 언론장악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으며 충청권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대구, 경북에서만 여론조작 방지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다. 모든 지역과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정부의 예산 방향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다.